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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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윤 씨.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힐링을 입고 있는데 네. 벌써 또 뭔가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임이 딱 나와있죠.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 난 내가 그따구로 치는지 몰랐어요. 막 찰 때마다 점프로 마치고 가. 아, 테니스는 참 슬픕니다. 아, 혹시 어떻게 탁구 좀 칠 줄 알아요? 탁구요? 뭐, 자. 또 한 타쿠 하자. 아, 김 탁구요? 제이 탁이에요. 제이 탁. 김 탁.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 내 탁구왕은? 아,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태영이가,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 잘 열어봅니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탁구 교실. 아, 좋습니다.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끼리만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오늘 선생님을 오, 선생님이요? 오, 선생님이요? 선생님에 대한 짧은 퀴즈를 네, 네,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줄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줄 선생님은 몇 년도,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2004, 2006. 맞아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도 부산 시안 와, 2002년도 또 부산 역시 또 부산 부산!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네?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오늘의 금메달 리스트 선생님, 유승규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여러분, 모셔봅시다. 탁국의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정국이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탁국의 BTS 제형 씨, 해주세요. 탁국의 BTS 유승규 선생님을 모셔봅시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잘 못하거든요.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더럽게 못해요. 정확히 저희가 구자 들어간 건 다 못해요.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는데요? 아, 진짜요? 누가 쳤냐? 그 안에서 또 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국을 잘 할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이 탁국을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드릴게요. 아, 진짜요? 설마 탁국 체줄 봐. 네. 그래서 제가 우와 평소에 치시는 채로 조금 다르고 선수용으로 제가 우와 선수용! 아니, 이거 별주목의 진주목걸이 아닌가요? 사실 탁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쉐이크핸드라고 해서 양면치를 많이 쓰거든요. 쉐이크핸드라고 해서 양면치 쉐이크 이걸로 제가 다 준비를 해서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이걸로 얼마나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네. 여러분들 네. 모두 잘 못하게 얘기하면 장비만 제일 좋은 걸로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 꼭 제끼라는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선수용! 보통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전혀 몰라서 이거는 쉐이크핸드라고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잡아요? 요즘에 이렇게 앞뒷면을 같이 치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진이 형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건 마음대로 잡았어요. 진짜요? 마음대로 잡았어요. 바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네.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완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초면에 너무 심한 것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런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말씀 드렸을 때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펜 홀더라고 해서 펜을 잡는다는 식으로 펜 홀더인데 펜 홀더구나.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뒷면을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뒷면은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동국 범위가 좀 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탑국의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서 이동국에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쉐이크 핸드 약도 하듯이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칠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탑국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백핸드에서 공격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펜홀드는 이게 없으니까 안 되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잡고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펜홀드와 쉐이크의 어떤 랠리를 가볍게 보여줍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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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포핸드부터 그렇다기보다는 즐겼지. 너무 빠른데?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래요?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몸 풀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네. 고개가 너무 아픈데?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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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핸드 랠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럽다. 이거 탁구 경기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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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울렁거리는데요. 우와. 이게 포핸드고 쉐이크 핸드. 오. 백핸드. 이제 쉐이크 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서 이렇게. 우와. 우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땅땅땅땅. 이렇게도 칠 수 있고. 재미있다. 내가 로망을 그리던 그 스매싱이 지금 스매싱이었어. 아. 이거 아니잖아. 저희한테 멋있는 것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우와. 탁구도 이게 나오는구나. 저희는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회전 주는 것. 아. 이거.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죠. 와. 아. 이거 택윤이가 막 하던 거구만. 그렇지. 너만 하던 거. 아니. 이건 완전 다르죠. 진짜 트라이브다. 이거 내가 가길래. 이거 어떻게 막아주신지? 와.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을 한 16cm 이상을 띄워야 돼요. 아. 원래요? 그럼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 덜 띄우면? 판독관이 심판 재량것으로 딱 봐요. 근데 이거 서브 올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아. 진짜? 야. 염색했다고 약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아. 우리한테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서브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왼팔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 면을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여기에서 몸으로. 와. 몸으로.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어디야? 너무 정확하게 재현을 했어요. 이건. 뭐야. 이런 이렇게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으로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어. 오른 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오하. 네. 이게 받아진다. 이게 받아진다. 아, 이런 거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멋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얍삽한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매너가 아닌 거죠. 우리가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답게. 또 글로벌 우리가 모험을 보여야 하니까. 탁구도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고 이제 막. 저는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목덕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냥 목덕적으로. 그렇죠. 옷을 나눠서. 옷을 나눠서. 옷을 나눠서. 그렇죠. 옷이 이미. 이미 김씨와 다른 성씨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년에 입었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진짜요? 네. 패트병이에요. 패트병? 어? 이거 없어요? 저거 맞추는 거야?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먼저 한 번 시범을 한 번. 제가. 죄송한데 혹시 못 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명표으로. 한 번 저거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형과 비교를 해 주는 거. 맞추는 거. 맞추는 거. 아, 비교 대상. 비교 대상이야. 맞추는 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브로. 서브로.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유. 정한 거야. 아유. 야, 너무 아쉽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와. 와. 몸 관리. 몸 관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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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명옹생. 명옹생 너무 잘해. 소울. 폰. 예수. 어색. 그리워. 전기질나. 아유. 여진 ask. 세상에. 정말. 와. 아유. 이런 훈련을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보통. 이게 크다고요? 공 조그만 거를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됐다, 못됐어. 진짜 성공. 아니 이 위를 맞추시는데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 사실 살짝 의심했습니다.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하는 방법이고 이런 연습도 있다가 좀 할 거고요. 서비스가 뭐예요? 서브 서브.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럼 선착을 하시면. 선착을 달려라 해주시면. 네, 두 분께서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라! 왔다! 왔다!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포핸드는 제가. 네. 백핸드는 우리 박종무 관장님이 하실 거고. 네. 그러면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저도 이 펜홀더가 편해요. 그러면 펜홀더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저기는 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펜홀더는 쉐이크로 하면 되겠네. 완전 그렇네. 맞죠? 저기는 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다 이거야.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그립다고 하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요?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이 세이크를 잡고 하시는 게 계속 쉽게 배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약간 옆으로요. 그리고 손 안에 다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 악수? 그렇지. 꽉 치지 말고 살짝 여기 먼저 다 펼게요. 그렇지. 저는 저게 힘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하면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은 것 같아요. 어색해서? 난 힘 조절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를 돌려보세요. 어렵죠? 네. 안 돼요. 이렇게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손을 모아요. 가운데로.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타보세요. 자, 여기서. 네.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에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이게 포핸드예요. 네. 허리 회전으로 친다고 생각해요. 푹. 푹.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GC부터 한번. 10개. 자, 준비자 하고 시작. 하나. 하나. 자, 대신에. 하체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치는 동안 해야겠다. 정신이 더 오른쪽에서. 뒤로 오고 있어. 자. 뭐가 이상한데? 다시. 하나. 됐으면. 됐으면.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일체가 해야 돼. 이게 막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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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잔을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오. 오. 오케이. 야, 뭐야? 이게 배움인가? 이게 배움인가? 하나. 너무 세면. 가볍게. 천천히. 그러니까.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하느라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몸통으로. 그렇죠.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세지 마. 툭툭 가볍게.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힘 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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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남자가 가자. 보여줘. 형, 형, 힘 풀고. 눈에 힘도 풀어요. 너나 잘해. 야, 남자가 보여줘. 네. 자, 지금 좋은데 가다 말아요. 왜냐하면 나갈까 봐. 공이 오바될까 봐. 조금만 앞으로. 네, 그렇죠. 하나, 둘.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네. 앞으로. 그렇죠. 오, 좋다. 남준아, 보여줘. 좋아.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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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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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거 보고 딱 서 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세각선으로요? 똑바로. 라켓 각을 잡고 똑바로. 똑바로. 그렇죠. 팔꿈치 벌리지 말고 모아서 모아주고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이에요. 손으로. 그렇지.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요? 똑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근데 손은 손가락이 힘들어서 방금 이렇게. 손에 힘이 너무. 딱 치겠다. 좀 빨리 한 번. 생각만 해서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짝 무릎을 만져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그대로. 더. 자, 눕혀져서 그렇지. 눕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여지면 안 돼요. 가볍게. 하나, 둘, 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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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공이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이 강해질수록... 아니, 아니, 아니. 줄수록 이걸 숙여주는 거예요. 아, 숙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쎄수록 숙여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그렇지. 옳지, 옳지. 쎄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요? 손가락을 잘 써야 돼요. 아,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힘 빼고. 하나, 둘, 셋. 오, 강 잡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옳지. 왜, 왜, 왜.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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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자. 자, 지민이, 지민이. 자, 그대로 돌아온다, 그대로 돌아온다. 자, 오른발이 크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아, 앞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 쫓는 거예요. 그렇지. 다리는. 그렇지. 고른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요.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야, 여기서 말할 거예요, 형아. 하나, 둘, 셋. 자. 골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일단 배워야지. 오케이. 하나, 둘, 셋. 이제, moto, 셋. 모두 앨범 cow, 하나. 내 지킬. 자, 지민이. 빨리 변경이 안 될 것 같아. lee. 지민이, 일로, 지민이. 지금, assembler시다. 지민이, sou. Напрường too. gut 요精. 그렇죠. 하나, 둘, 셋. Epipop. 여섯, nh analyzed겠uba. 곡型. 이동. 어차., 축 А signals. 볼팁은 여러분의 진료를 느끼하고 있습니다. 레일리 랠리 하는 거야 저랑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너무 쎄죠? 너무 쎄 힘든다 잘 튀죠? 랠리 하는 게 좋지?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그렇죠 좋아 위로 들지 말고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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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낮추고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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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잘한다 그렇죠 괜찮아 좋아 좋아 오 본인이 빨리 치면 빨리 가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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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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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 좋아 그렇죠 이 정도면 금방 배우겠다 둘 좋아 셋 좋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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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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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가볍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옳지 오 쫓아갔어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아 힘 조절 그렇지 마중 나온다 오 오 장난이야 지금 뭐야 밀어주기 오 오 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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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지금 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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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잘 배워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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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승민! 오늘 우리 승민 선생님께서 오늘 멤버 분들 가르쳐 보셨는데 어떻게 배칭해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냥 보이시는 대로 맹쳐요 그냥 느끼는 자 두 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먼저 한번 수업해 볼게요 에이스 내겨라니요 첫 밤부터 에이스야? 1, 3, 4 nosso 좋았어 좋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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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ц 화이트 가자 가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늦어요 서브 한 번 연습 좀 해봐도 싶어요? 연습 끝났어요 연습 끝났죠 승부욕 또 발등합니다 자, 룰은 원래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악수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천사님 또 소환해라.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브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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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수 있어요. 서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서브하고 리슈브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아, 1분?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야, 되게 뭐라고 떨리냐. 되게 왜.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래. 자,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브하세요. 제발. 자, 저희 모든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태형씨 저렇게. 지금 태형씨 저렇게 서브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아니, 이건 랠리니까. 랠리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오케이. 야, 몸으로 맞지 말고. 어? 야, 왜 다 몸으로 맞지? 체로 좀 받아봐. 체로. 체로가야지. 얘들 서브. 진짜 금방 배웠네, 진짜. 자, 하던 대로 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하던 대로 하세요. 자, 파이팅.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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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네, 플레이. V. V. 1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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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서브 스코어 체인지. 두 포인트씩.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서. 아, 이게 또 이상한 서브 하려고. 이게 또 이상한 서브 하려고. 이거 긴장. 오… 가볍게! 좋아요, 비이장아! 오! 오!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형, 왜 이렇게 잘한다? 너무 빨리! 빨리 잘한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정우 씨, 서브 룰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룰을 띄워야죠, 공을. 그렇지. 형이 서브 잘했는데? 근데 뭐가 있나요? J.K. 나무 발사했습니다. 공이 진짜라 생각보다. 지금 성침권 갔다 왔거든요. 아주 좋아요. 진짜로 가지는 못한다. 5 대 4 뭐야? 형이 긴장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5 대 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치는 거예요, 실수하면. 아, 지금. 형이 보통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 하자. 랠리가 안 되는데요, 랠리가. 자세를 잡고 하자. 자세는 잡고 하자. 뭐야, 뭐야,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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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trader입니다, morris구 많이 하자. 제가 저는 정확한 상자 결실에서 이거 받는 건 못 남았다고! 인정합니다! 아이언이 내버리면 어떡하냐, 마. 하자, 조심해할게요. 이게 여기 서 Pearlualual. 이 sorlog이essen 이 allowance, 아이구. 그냥 여기 우리한테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우리는.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니까. 자! 인정합니다! 아이언맨이 내버리면 어떡하냐, 엄마. 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가볼 수가 없군요.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우리한테는.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잘하는데, 서브? 잘하는데, 서브? 오! 근데 서브를 잘하는데. 이게 또 막상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근데 서브를 잘하면 뭔데? 좋아, 차분하게. J.K.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2점만 따라하면 되네, 2점만. 역시 상대. 야, 그 서브하면 먹힌다. 9대7야, 벌써?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두수가. 아아. 아아. J.K. 2점. 2점만, 2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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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매치 포인트인가요? 매치 포인트죠. 오! 오! 흥분했죠. 자, 자. 자, 이제 백핸드가 바로 해. 오, 잘하잖아요. 다만 yeah, BUDA. 도망가! 도망가! 아아, 우와! 아, 이 박해 신은 서브가 아니잖아요. 하하하하 그게 회전 회오리. 오! 뭐야? 자, 이리 과기 좀 모으세요. 공기 조직성으로.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들어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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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 question. 저 이번에 위치란. 얘가 graffi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